여기는 제가 몇 달 전에 광고를 했었던 1.5룸입니다 대출 가능하고 1억 3천은 나왔어서 1억 천에 월세 10만원인가? 기억이 없는데 앞서 반전 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구조가 거의 비슷해서 미리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3m 28 벽에서 이렇게는 3m입니다 그러니까 3m 28에 3m 반 크기고요 주방 따로 있습니다 벽거리 에어컨, 착상이나 옷장 있고 없는 호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라서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대출 가능한 호수입니다 대출 가능한 호수고 주방을 한번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에 창문 있고 주방 주방의 크기도 2m 20 주방도 공간이 좀 있는 2m 20 2m 20 2m 20 3m 20 여기까지 다음에 또 나 방에 나오면 이 영상으로 대출하겠습니다 2m 20